전남 여수시 교동남 1길 5-15 이수신 광장 인근에 위치한 백금 식당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목요일 일요일은 평후입니다. 내부가 넓진 않고 혼밥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백반일은 13,000원이고, 파래무침, 호박볶음, 도라지무침, 모덱볶음, 김치, 물김치, 깻잎과 함께 갓김치, 간장게장, 참동구이, 곱게, 된장찌개가 나오는 구성입니다. 밑반찬의 가지수가 많지는 않아도 밑반찬을 다 직접 하시는 곳이라 맛있었고, 기본찬인 오뎅볶음, 호박볶음도 맛있는데, 특히 간장게장은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귀한 참동구이로 먹으니 더 특별하네요. 사장님 손맛이 좋으시다 보니 김치도 맛있고, 간장게장이 적당히 짭짤하면서 고추의 매운맛이 올라오니 입안에 촥촥 달라붙네요. 꽃게, 된장찌개도 구수하면서 시원하고, 참동구이도 담백하니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이 집은 사장님의 손맛이 참 좋은 풍자의 또간집에 나온 백금식당입니다.